고흥 수비를 잘 했습니다. 셀바이스텐빵 허웅 3점! 허웅의 적점을 출발한 KCC입니다. 와 수비가! 수비가 없어요! 허웅이 찢어버립니다! 자, 모든 걸 다 잃은 듯한거지? 허웅 리마탱! 허웅! 70대 50분! 허웅이 비어있습니다. 좋고 보물살! 허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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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정말 흐름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허웅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. 정말 팬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 중심의 허웅이 정말 오늘 복귀전인데 정말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3코트!